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여기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사라고 되어 있네요 행사능력이 아니고 행위능력입니다 행위능력,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는 좀 나올 겁니다 민법에 나오고 또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자격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자격취소사유는 부양지역 4개밖에 없습니다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망보로 자격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증기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취소사유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증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한하는 시도이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준 사람이 뺐습니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4번 54번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적어놨는데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중개행일한 소속공인개사가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인개사는 자격증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증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증지 자격지수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5번 자격증지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5번 x입니다 6번 시도지사는 자격증지 처분이 아니고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만 5인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증지 처분은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증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6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자격증지 모두 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가 x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개업공유계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소속공유계사가 확인 설명을 안해도 되는데 확인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증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번도 x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개업공유계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에 가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가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받습니다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어디에 있습니까 1년짜리 숫자 1년에 보시면 44번에 44번에 12번부터 44번에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44번에 12 13 14 15 15 15번까지 있죠 여기 2 플러스 1 그 다음에 3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있는데 자 절대적 취소 사유 입니다 이건 절대적 취소 사유 절대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14는 업무정지 15번은 임의적 취소 임취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절대적 취소는 이게 2 플러스 1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세 번 다 업무정지입니다 앞에 두 번은 받았고 한 번은 위반을 한 경우입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지금 아까 문제는 2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잖아요 가태료 한 번 받고 또 가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가태료만 받으면 됩니다 가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13번이 문제인데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인데 한 번 더 많은데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라고 하면 한 번 더 많은데 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 2 플러스 1 적 법제 38조 1항제 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 1년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 3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게 임의적 취소입니까 절대적 취소입니까 이런 경우는 과태료 한 번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 여기 절대적 취소에 해당돼서 이런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플러스 1 이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최소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돼 있으면 이거 하나 빼버려도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두 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이게 12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매수 신청되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해도 매수 신청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x입니다 9번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하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기초 문제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9번이 x고요 그 다음에 10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무에 관하여 벌칙의 재질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한다 동일한 금액 x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금액의 벌금형을 가합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x입니다 즉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천만원 벌금을 받았으면 사장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게 양벌규정이에요 똑같은 x가 아니라 사장은 백만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11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2법에 따라 가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있죠 그래서 11번 협회도 또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있잖아요 그래서 11번 맞습니다 12번 포상금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고에서 보조 일부를 보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게 아니라 50% 범인에 있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보조 못합니다 그래서 1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무등록이니까 폐업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14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에 임한 중개업 법률회계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7명이 아니라 19명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15번 외국인이 지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득 특례에 따라 토지 지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지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군문자야 네 군대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16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월 이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60일 이내입니다 17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검의 1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전부 2분의 1입니다 맞습니다 56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맞습니다 271페이지 한 번 더 펴보십시오 271페이지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271페이지 맨 밑에 기억해 보니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이 8개 법에 포함되지 않는 게 건축법 X 적어놨다고 했죠 주택법 옆에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18번 맞습니다 19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시장군수 구청장 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 검정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20번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된다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했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 신청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1월이라고 했죠 금정체계의 허가에서 부러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이 신청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통지도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제출도 1월 이내에 1월이 5번 30일이 한 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이내에